여러분들 감자 밥을 할 겁니다 씻은 쌀이랑 물 넣고 하덕에다가 가마솥 해가지고 감자 밥을 해먹을 건데 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 형님은 그냥 시큰둥해 이거 왜 먹냐 하면서 여러분들 좀 못마땅해 이게 지금 뭐하냐 우리집까지 와서 아 이거 형님 감자 밥이 기가 막힌 거죠 강원도 그럼 어쨌든 이제 강원도 왔으니까 강원도 감자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반은 껍질을 깎고 반은 통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자 좀 칼질 이런 것도 좀 잘합니다 과일 깎고 이런 거 어 잘한다 아 저 이거 아니 잘 깎아야 했네 손재주까지 좋네 아 아니 야 아니 진짜로 자세가 이렇게 딱 보면 알겠네 우리 그런 거 하면은 저기 고추 떨어지는 줄 알겠어 하하하하 옛날 그 철판에 고기만 구워서 드신 양반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? 채소 이런 거 귀한 거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진짜 아이고 아직 진짜 뭘 모르는 양반들이 너무 많아 채소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 뭐 소나 염소나 이게 먹는 거 아닌가? 하하하하하하 아 그걸 먹은 가축을 잡아먹는 형님의 일이시고 그렇게 먹으면 끝나는 걸 뭘 그거를 그거를 굳이 대단한 육식동물이시네 아주 호랑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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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손재주 있네 진짜 섬세하네 하긴 뭐 우리 산적들이 안해서 그렇지 그렇죠 하면 또 잘합니다 얼마나 이 가정에서 사랑은 받을 가정이 없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아니 이렇게 이제 잘한다고 어필을 하는 거지 감자 다 까셨어요? 네 이제 반은 까고 반은 안 깠습니다 아 넣어주시는구나 야 이거 많이 해 먹어 봤네 저희 어렸을 때 그 아궁이에 불집히는 걸로 밥 해먹고 그랬어요 시골집에서 아 그러게 이야 자 반은 까고 반은 안 까는 걸로 안 깐도 또 까서 먹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아이고 이거 껍질이 좀 들어갔는데 괜찮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지금 아궁이에 그래서 지금 오우 불 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불이 얼마나 쓰냐면요 지금 아궁이 쪽으로 불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? 이게 지금 열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와 와 와 중간 안에 궁금한데 아 그냥 열어보면 안 되죠 기다림의 미약이 필요하죠 아 한번만 한번만 안돼 형님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아 이제 열어보면 안 됩니다 절대 아 자 이제 한번 뜸이 지금 다 들은 것 같긴 한데 아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오우 오우 긴장된다 자 이게 굉장히 뜨거우니까 우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와 대박 이야 이거는 나는 안 먹는거지만 괜찮네 이야 오진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군남TV의 궁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사TV의 잡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 잡사님께서 그렇게 학수고대 하시던 감자밥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내가 적당히 얘기했어요 식당이 없다 감자밥을 하는 식당이 그러면 대충 알아듣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와서 직접 이렇게 감자밥을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거의 다 완성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들었거든요 이야 근데 얼마나 감자를 했으면 자 직접 설명해 주세요 아 가막솥이 있더라구요 가막솥이 있길래 어 그럼 감자밥을 한번 또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야 그래서 가막솥 있는 김에 그래서 졸랐죠 감자밥을 나는 꼭 여기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근데 형님은 아 잘 안 드신대요 나는 진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감자밥 얘기를 해요 형님한테 계속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불러 본때마다 이것만큼 포기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감자밥을 제가 한번 또 여기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잡사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불까지 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지 우리 저기 제 채널 시청자분께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거에요 드물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구경해 보자고 얼마나 맛있는 걸 저희도 만들었는지 자 박사님 직접 만드셨으니까 좀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합시다 여러분들 처음 제가 도전해 본 가마솥 감자밥인데요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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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뭐 좀 할 줄 아네 어렸을 때부터 가마솥 밥을 먹었으니까 이야 근데 진짜 뭔가 어우 연기 짠 와 이게 뭐 맛있다는데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감자 최고죠 지금 강원도 감자 여러분들 최고 맛있을 때입니다 강원도 감자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감자와 삼겹살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이 리액션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 리액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 맛있는 걸 갖다가 참 아 아 아니 어떻게 감자밥을 싫어하실 수가 있지요 아 저녁죠 아니 뭐 좀 드시고 계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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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관심 없어요 아 저도 거기 관심 없어요 네 저도 안 먹을 거 밥은 뭐 밥은 먹을 수 있어요 밥이 뭐가 틀려 감자 넣었다고 이 디테일함의 차이 응 가마솥 와 한 번 해봐 진짜 찰짐이 달라 찰짐이 와 이게 쌀이 좋네 쌀은 좋아 인정 쌀 근데 아니 쌀도 강원도 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강원도 불에 강원도 불 강원도 야 물에 뭐든 진짜 강원도로 만들어낸 그 맛이네요 나 진짜 찰짐 와 여기다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고추 된장 찍어먹거나 난 이거 토마토 하나면 돼 와 아 그럼 먹어라 나는 요거라 먹으란다 아 자 여러분들 저는 그냥 맨날 하던 맨날 하던 짓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삼겹살을 먹는 날이에요 근데 잠시만요 멘트 끊어서 죄송한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난 처음에 이게 경쟁이 안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감자밥과 삼겹살이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경쟁을 시킨 잔인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되게 잔인한 분이에요 진짜 아이 그게 아니라 뭐 완전 삼겹살 때 감자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요 음 이 둘 중에 뭘 먹을 데가 아니라 저는 제 입장이 그거였어요 아니 이게 멀리서 왔어요 저기 전남 여수에서 여기까지 한 500km 나오나요 거리가 500km 넘죠 500km가 넘는 거리로 와서 노래를 불러 그 전부터 벌써 한 몇 개월 됐는데 지난 겨울부터 네 겨울부터 저만 보면은 어 잡사님 방에 놀러가서 잡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은 아 형님 감자밥 뭘 4월달에 형님 강원도 감자밥 됩니까 4월달에 뭔 감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멀리서 그 풍부한 그 식재료들이 식재료들이 풍부하고 넘쳐나는 그 남도의 그 맛을 저는 항상 부러웠는데 오히려 이 강원도의 이 토속적인 아 진짜 이 맛을 끌린다고 하길래 전 사실 좀 궁금했어요 와 진짜 이거를 해먹을까 진짜 와서 해먹네 식당 찾길래 이거 하는 식당이 어딨어 이거 없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찾았어 진짜 최고의 음식이죠 와 삼겹살이 더 흔하니까 아이고 사운도는 감자 고추장만 해가지고 살짝 어? 감자밥 감자밥 표고 감자밥 감자밥 파가 꽤 있는데요 감자밥을 싫어하는게 아니에요 저도 싫어하는게 아닌데 일단 이게 베이스가 깔리고 요거를 이제 서브로 따라오는거 요런 느낌 나뭇니팔의 한장을 지향하는 고런 고품격 굽나미의 굿밥입니다 근데 라이브는 좀 달라 녹화방송이랑 다르니까 아 진짜 300명 아 아 바꾸미 형님한테 제대로 된 잡사의 맛을 한번 보여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? 전라도 오리지널 하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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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쪽 fairy이나 그의 음료 estable 약속 성능 무숝감